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퇴출됐날 브레이킹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FBI와 텍사스 독자특수부대 레인저, US 마셜, 연방법원의 사법경찰이 텍사스 어스틴의 솔라윈즈 본사에서 그들의 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솔라윈즈는 미 6회 공군 해병대 등 5개군,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전부, 우정국,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이 고객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통신회사,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420억의 회사, 미국 5대 회계사무소, 세계 100억의 대학도 고객으로도 오라이언 네트워크란 관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솔라윈즈는 외국 해커의 공격으로 뚫렸으며 미국 최대 사이버부원회사 파이어아이 역시 일주일 전에 해킹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솔라윈즈 측은 파이어아이, FBI와 기타 정보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를 포함한 주류 매체들은 일제히 러시아 크렘린이 조종하는 해커부대 코지베어가 미 재무부와 생무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첩보 활동을 벌여왔다면서 이메일까지 열어보기도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커들이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는 물론 우한패련백신연구소도 감시해왔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러시아 크렘린은 관련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 악성 소프트웨어가 솔라윈즈의 시스템에 침투해 어라이언을 오염시킨게 발단이 됐습니다. 수목할만한점은 더미니언 역시 솔라윈즈의 고객이란 사실입니다. 저명한 재미 화교시사평론가 허칭렌 박사는 바로 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라윈즈의 수요주주는 실버레이크 파트너스란 투자회사로 중공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좀 투자 지분관계가 복잡한데 실버레이크 파트너스는 더미니언 배후의 칼라일 그룹이란 투자회사와도 오랜 합작관계입니다. 더미니언의 모여사인 스테이플 스트릿 캐피털의 고위층인 스티브 오웬스와 윌리엄 캐나드는 칼라일 그룹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버레이크는 또 마윈의 알리바바 마이 진프와도 밀접한 관계입니다. 게다가 실버레이크의 이사회 멤버 중 한명인 에곤 더바는 트위터 이사회 멤버입니다. 트위터는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의 불리한 정보를 적극 봉쇄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공동의장인 글랜 하친스도 실버레이크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시진핑의 딸 시민자가 연수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이번 해킹은 러시아 이란이 아니라 더미니언과 관계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란 견해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해외중화권 정보채널인 아폴로시몬망의 분석가 왕두라는 이번 사건은 중국 공산당의 소행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란 해커는 기술이 좀 떨어지고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는 그럭저럭 괜찮기 때문에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미 주류 매체들의 보도와는 확연히 다른 견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10일 국방장관 직위 계승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관이 승계하게 하고 각 부분의 수장을 미리 정하는 행정명령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사전포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9월 12일 외국세력의 미 대선 개입시 발동할 비상행정명령에 이미 서명한 바 있는데 전 웨드클리프 국가정보국장이 18일까지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현재 법무부와 CIA, FBI가 딥스테이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충성하는 조직은 군부입니다. 따라서 국방장관은 딥스테이트로서는 눈에 가십니다. 암살 당할 위협도 상존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공동으로 NCA, National Command Authority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Two Man Rule에 따라 두 사람이 전략핵무기에 대해 전속 권한을 가집니다.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대통령과 국방장관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 정부에서 국방장관은 국무장관, 법무장관, 재무장관과 함께 내각의 빅4라 불립니다. 12월 14일은 각주 선거인단의 투표일이었습니다. 선거인단의 투표는 의회로 보내져 1월 6일 상하 양원에서 최종 인증을 받습니다. 현재 좌파 매체들은 한 목소리로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임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이미 투표했으니 트럼프 대통령은 판을 뒤집을 수 없는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수도 있습니다. 트럼프협회는 크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전은 명분을 쌓기 위해 계속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선거결과 인증을 초래하라고 각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법원부터 연방법원까지 대놓고 선거사기를 무시하거나 수리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인단의 투표는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사상유례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과 별도로 공화당 주도해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미시건, 위스칸신, 뉴멕시코에서 공화당 선거인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7개 주 가운데 뉴멕시코 주는 의회소득이었습니다. 이 7개 주의 표는 모두 84장입니다. 공화 민주 양당에서 동시에 표를 던진 가운데 바이든은 자기가 306표로 당선됐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트럼프는 316표입니다. 12월 15일 바이든은 선거인단 투표로 자신의 승리가 확정됐다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을 동시 접속해 본 시청자는 4천명에 불과했습니다. 웬만한 유튜브 채널만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조 바이든은 대통령직에 그다지 의지는 없습니다. 오바마가 지시한대로 여차하면 병을 키워 사퇴하고 카말라 헤리스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준다는 계산입니다. 주류 매체들이 갑자기 바이든 일가 스캔들을 보도하기 시작한 것도 조 바이든이 버려지는 카드라는 점과 시선 분산의 의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학관 고위정책부문 스티븐 밀러는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로 대선이 끝났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웨스트윙에서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헌법에 규정된 유일한 날짜는 1월 20일 뿐이라면서 사기선거를 규명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맹호들이 선거인 명단을 대체할 문건을 의회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윙스테이트의 선거인단이 자의적으로 바이든을 승자라고 규정했더라도 사기극을 하나라도 제대로 반박하면 연임에 성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미리 마련해 놓은 비상수단입니다. 법원이 해당주의 선거결과 인증을 거부하게 되면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구성해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되는 원리에 따라 취한 조치입니다. 다시 말해 미리 작전의 후반부를 설정한 겁니다. 관건은 법원이 선거인증을 하느냐입니다. 펜실바니아 공화당은 성명을 내고 자신들이 이런 절차적 투표를 하는 것은 펜실바니아 민회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번째 카드는 1월 6일 의회에서의 전쟁입니다. 이날 상하원 양당은 문제가 된 주에 선거결과를 둘러싸고 질의를 갖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부결할지 가결할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바이든의 표가 270이 안되면 수정한법 12조의 의거에 하원에서 대통령 상원에서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세번째 카드는 가장 강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군을 동원해 선거사기극의 진상을 조사해 반역분재를 체포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비상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각종 불법이 만연해 이대로 가면 미국이 멸망할 수 있습니다. 대선사기를 그대로 넘어갔다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인권과 자유는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극약처방이긴 하지만 비상조치발동과 반역진압법이 발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역사상 계엄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1863년 남북전쟁 당시 에이브램 링컨 대통령이 발동한 전국계엄입니다. 의회와 법원을 힘으로 누르면서 14000명의 정치범을 체포하고 300개 언론사를 폐간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선택은 좁혀지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해임한 뒤 솔라윈즈 해킹건이 불거져 나와 더미니언의 미 대선 개입 정황 증거를 더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일방적인 승리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대선일로부터 45일이 되는 오는 12월 18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행정명령을 발동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공소식입니다. 네몽고와 동북지방이 사상 유리없는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몽고에서는 더운 물을 공중에 뿌렸더니 곧바로 눈으로 변해 쏟아집니다. 얼마나 추운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생수병을 흔들었더니 얼마안되 바로 얼음으로 변합니다. 물병을 흔들자 몇초안에 서서히 얼음결정이 발생하다가 꽁꽁 엎니다. 네몽고를 지나는 열차 내부입니다. 수요로 된 부분에는 온통 성해가 발생했습니다. 창문도 얼음으로 덮였습니다. 그야말로 달리는 냉동고입니다. 온도가 영하 43도입니다. 충공북방지역은 원래 겨울에 춥기는 하지만 올해는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몽고의 한빈가입니다. 한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잠궜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의 잠금장치가 아예 얼어버렸습니다. 외출하는 주민의 얼굴도 얼어붙었습니다. 눈썹의 성해가부터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공기가 닿는 부분은 모두 얼었습니다. 머리도 백발이 됐습니다. 기온이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간 네몽고의 거리는 희뿌였습니다. 얼음안개가 도시를 뒤엎고 있습니다. 공기중의 수분이 안개로 변한겁니다. 네몽고뿐만이 아닙니다. 동북의 흑룡광성도 한팔 시달리고 있습니다. 추위에 익숙한 동북사람들도 마스크와 모자로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두부가게에서 파는 두부는 동두부로 변했습니다. 도끼로 두부를 썰고 있습니다. 도끼가 아니고서는 썰어서 팔 방법이 없습니다. 동북지방이 아닌 허베이도 혹한이 닥쳤습니다. 차이외 생수병에 물을 서서히 떨어뜨리자 곧바로 고드름으로 변합니다. 얼마나 추우면 물을 붓는대로 고드름의 키가 커집니다. 고속철도의 전압선도 모두 얼어붙어 철도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드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 내내 사상최악의 홍수를 겪은 중공의 겨울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